가수 사이의 흠뻑쇼 콘서트장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10대 몰카범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교생인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 28일 공연이 시작되기 전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 시민의 신고로 A군은 현장에서 검거됐고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